황금의 신 한쪽 손을 까딱하면 저기서 황금산이 솟아오르고 다른 손을 까딱하면 여기선 황금감이 흐르니 풍요의 신이 여기 있노라 욕심이 어찌나 많았던지 보물뿐만 아니라 왕국민들도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한 쿠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베풀었던 이 쿠키는 끝없이 샘솟는 치즈 봉듀처럼 왕국을 부유함으로 가득 채웠다 영원토록 빛나는 황금과 행복해하는 왕국민들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황금의 낙원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 일만 없었더라면 짐은 골드치즈 왕국의 신이다 쿠키박스 도와주신 갈매 이메인 이메인